평택 당진항의 경쟁력을 높이고 체계적인 항만관리를 위해 항만공사, 즉 PA 설립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. 평택대학교 이동현 교수는 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평택항 PA 설립 토론회에서 평택 당진항의 항만능력과 재정능력을 검토한 결과 2020년을 전후로 PA를 도입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. 평택 당진항의 하영능력은 인천항의 91%, 울산항의 132%를 기록하는 등 선석수, 물동량, 투자 회수 가능성 등에서 인천항과 울산항에 비해 양호하거나 비슷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 이 교수는 설립에 앞서 준비협의회를 구성해 PA 도입에 따른 문제점 및 발전 방안, 항만과 도시의 상생발전에 대해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. 이날 토론회에서 평택시 변배군 과장은 PA 설립을 위한 연구용역, 공청회, 토론회 등을 실천하고 지역의 의견을 통합하는 절차가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. KST 뉴스 이근하입니다.